안녕하십니까 에파쿠팜체험농장TV 박덕섭 박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젖소, 한우 및 유구를 사육하는 데 있어서 조사류 비용을 확실히 절감할 수 있는 파인애플 사일리즈의 영양학적 특성 및 사료적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젖소의 생산성 증대 및 비육의 육질개선효과도 있다고 하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본 영상에 앞서 빨간색 구독버튼과 좋아요 엄지척을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파인애플 부산물이라 하면 파인애플을 가공한 후에 껍질, 머리, 싹 끝부분, 심, 그리고 찌꺼기 등을 일컬는 말입니다 이러한 파인애플 부산물은 신선한 파인애플의 약 30% 정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헵튼 박사 등에 따르면 파인애플 부산물은 모든 가축의 사료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구자료에 의하면 파인애플 부산물의 수분함량은 약 90% 정도로 보고되고 있으나 실제 수입해서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파인애플 사일리즈의 경우 80% 내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건조시킨 파인애플 부산물의 경우 비트펄프와 매우 유사하나 조단백질이 낮고 TDN이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건조시킨 파인애플 부산물의 경우 젖소의 농후사료 중 3분의 1 내지 3분의 2 정도까지 배합해도 양호하다고 합니다 또한 비우고 사료용으로도 매우 양호하다고 하며 양돈용 사료의 무려 30%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파인애플 부산물은 비타민C가 풍부하여 반추위 내에서도 서서히 용출되기 때문에 보호 비타민C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풍부한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과 항병력을 증강시키며 비우고의 경우 근내 지방 침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파인애플 부산물 중에는 총당 함량이 8에서 약 10% 가까이 높게 함유되어 있으므로 가축액의 급여시 기후성을 향상시켜 사료 섭취량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파인애플 부산물 중에는 비용해성 가소화 섬유소가 많아서 분변상태 개선 및 변비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항염증 물질인 브루멜라인 즉 단백질 분해 효소가 단백질 mg당 약 5-15 유니트가 함유되어 있어 젖수액의 급여시 체세포 감소 효과가 탁월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한 파인애플 사일리지 중에 브루멜라인 함량을 보면 미리그램당 약 200cdU라고 합니다 cdU라는 것은 카제인의 소화 단위라고 합니다 이렇게 파인애플 부산물 중에 함유된 브루멜라인의 성분에 의해서 파인애플 부산물을 급여하면 악성세포 형성을 예방하고 혈전 형성을 예방하며 또한 염증을 예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파인애플을 소액에 급여를 하면 설사 및 연변을 예방하고 피부 귀사 조직을 제거하며 젖수의 체세포수를 개선하고 또한 비육의 육질 개선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파인애플 부산물의 성분과 영양가치는 포함된 파인애플의 부위, 종류, 숙성도 및 통조림 가공 기술 등에 따라서 다양하다고 합니다 특히 당도는 주스 추출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감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파인애플 부산물의 영양소 함량을 건물 기준으로 살펴보면 조단백질 함량은 4 내지 8%로 낮고 조소묘 함량은 16 내지 25%로 높으며 NDF 함량은 60 내지 72%로 매우 높다고 합니다 파인애플 부산물 중에는 다량의 수용성당과 팩틴이 함유되어 있는데 건물 기준으로 약 40 내지 75%가 수용성당이라고 합니다 이 중 약 70%는 자당, 20%는 포도당, 약 10%는 과당이라고 합니다 밀러 박사에 의하면 파인애플 부산물을 반추등을 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곡류와 대등한 영양적 가치로 묘사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밀러 박사에 의하면 파인애플 부산물은 오래전부터 우수한 반추등을 사료로 여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젖소와 비우기에 대한 많은 연구와 실제 사용한 경험이 파인애플 부산물 사용을 입증해 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밀러 박사는 파인애플 부산물을 단백질과 광물질을 보충해 주기만 하면 비우기에 대해 조사료의 상당 부분 또는 전부를 대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편 조프로이 박사는 파인애플 부산물을 비우기에 대해 곡류사료의 일부를 대체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파인애플 부산물은 기호성이 매우 양호하나 소에 따라서는 적응기간이 다소 소요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발효된 것이 신선한 것보다 신맛이 덜해 기호성이 더 좋다고 합니다 반추동물에서 소화율이 매우 좋아 유기물 소화율이 73 내지 75%로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파인애플 부산물에 대한 초기 연구자료에 의하면 젖소사료 중에 조사료의 30 내지 90%까지 대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편 2007년도에 수람시리 박사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볏짓과 혼합할 경우에는 젖소용 TMR 사료에서 조사료의 50%까지 대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편 2001년도에 발표한 신화로 박사 등의 연구자료에 의하면 파인애플 부산물을 젖소용 TMR 사료에 사용하면 분리급여하여 파인애플 부산물을 무제한 급여하고 농사료를 보충해 줄 때보다 더욱더 경제적이어서 산유량 증대 및 사료비 절감을 초래하였다고 합니다 즉 파인애플 부산물은 분리급여하는 것보다 TMR 사양 시스템으로 급여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의미입니다 한편 밀러 박사가 1978년도에 필리핀에서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비우구용 사료에 파인애플 부산물을 집중적으로 사용하여 조사료의 85%까지 대체하였는데 이때 대부분이 파인애플 부산물 사일리지로 하였다고 합니다 한편 알바레카 박사가 1979년도에 발표한 연구 자료에 의하면 파인애플 펄프와 파인애플 작물 부산물 사일리지를 35% 단백질 보충 사료를 함께 급여한 결과 생체중이 0.6% 증가하였다고 하네요 조프리 박사 등이 1984년에 250 내지 300kg 거세어를 가지고 실험한 바에 의하면 파인애플 부산물 사일리지를 사료 건물 중 70% 단백질 보충제와 청해목초 2.5kg을 급여한 결과 일당 증체량이 1kg으로 증가하였으며 사료비 절감 효과가 탁월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프라도 박사 등이 2003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브라질에서는 파인애플 부산물 사일리지로 옥수수 사일리지를 60% 대체한 결과 비록 건물 유기물 및 대사에너지 섭취량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당 증체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애안티 홍남 박사 등이 2009년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에서는 토종 화분과목초인 사시올렙시스 인터룹타를 파인애플 부산물 사일리지와 함께 급여한 결과 평균 일당 증체량이 대조구는 0.27kg인데 비해 시험구는 0.32kg으로 높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일당 증체량인 대조구 0.27kg 시험구 0.32kg 이 모두가 우리나라 한우의 경우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이나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의 소들은 매우 소형종이고 증체량 또한 매우 낮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밀러 박사가 1980년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에서는 파인애플 부산물 80% 개분 10% 당밀 및 기타 첨가제를 활용하여 사일리지를 제조하여 급여해 본 결과 매우 경제적이며 영양적 균형도 매우 우수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파인애플 부산물과 사과, 바나나, 감귤, 포도, 망고 등의 타과일 부산물과의 화학성분을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본 영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표를 살펴보면 사과부산물이나 파인애플 부산물이 조단백질 함량 또는 총가수와 섬유소 함량이 비슷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젖소와 한우용 TMR 사료에 1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파인애플 사일리지 성분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수분 함량은 80% 내위 조단백질 함량은 건물 기준 5% 내위 NDF 함량도 건물 기준 70% 내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파인애플 부산물과 사과, 바나나, 포도, 망고 등 부산물의 불용성 가수와 섬유소에 따른 부푸는 정도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표에서 보면 사과의 불용성 가수와 섬유소는 1.54% 파인애플 부산물의 불용성 가수와 섬유소는 1.42%로 다소 낮고 부푸는 정도는 사과의 경우 8.27% 파인애플 부산물의 경우는 8.11%로 약간 낮습니다 여기서 불용성 가수와 섬유소란 펙틴 성분을 일컫는 것인데 이 펙틴 성분이 부푸는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즉 사과 부산물이나 파인애플 부산물은 자기들 부피에 약 8배가량 함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푸는 능력이 크기 때문에 사과 부산물과 파인애플 부산물은 변비 예방과 설사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프랑스의 인나, 네덜란드의 트래피컬 피드 인그리디언트 일본의 일본 사료학에 나타난 파인애플 부산물이 축종별 사료에 사용하는 수준을 비교하여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젖소용 사료의 파인애플 부산물의 사용 수준을 살펴보면 프랑스의 인나 자료에는 조사료 중 30 내지 50% 네덜란드의 트래피컬 피드 인그리디언트 자료에는 15 내지 20% 일본 사료학에는 농후 사료 중 3분의 1 내지 3분의 2 수준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농후 사료 중에 사용하는 파인애플 부산물은 건조된 것이라야 합니다 다음으로 비유구용 사료의 파인애플 부산물이 사용 수준을 살펴보면 프랑스의 인나 자료에는 조사료 중 30 내지 85% 네덜란드의 트래피컬 피드 인그리디언트 자료에는 15 내지 20%로 젖소용 사료에 사용하는 수준과 같고 일본의 일본 사료학에는 농후 사료 중 3분의 1 내지 3분의 2 수준으로 역시 젖소용 사료에 사용되는 수준과 동일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여 파인애플 부산물 사일리지를 축종별 또는 사육단계별로 급여하는 수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파인애플 부산물 발효 사일리지 급여량은 젖소액에는 하루에 1마리당 2 내지 5kg 육성 비유구에는 하루에 2 내지 7kg 큰소 비유구에는 하루에 1 내지 3kg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육성 비유구에 비해 큰소 비유구의 경우에 파인애플 발효 사일리지 급여량이 적은 이유는 이 단계에는 섬유소는 적은 반면에 단백질과 에너지 함량은 높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빨강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